박스에서 꺼내자마자 G 메뉴에서 0도만 맞췄어요. 기본 13.5도, 13.5도 세팅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천여빙인데, 플러스 피치와 마이너스 피치, 그리고 사이클릭 피치 반응 보고 배터리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피치, 플러스 피치, 어때? 맞아? 그냥 살살 움직여 봐봐. 반응은 어떤가. 어때? 됐는데? 됐어? 네. 그러면 내려. 내려서, 배터리 바꿔서 해보자. 자, 배터리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배터리가 한 두 달 묵혀놓은 건데, 파워가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잘 안 빠지지? 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자, 천여빙입니다. 찾아보기까지 알 unbelievably GrowingEach 네요. 어필지만 너무 떨어지게ué 빛물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분도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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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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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